이번 시간에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두 개의 브랜치가 같은 이름의 파일을 수정했는데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 Git은 그것을 자동으로 병합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돌, 영어로는 conflict라고 부릅니다 conflict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conflict를 사고라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이 conflict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Git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다 알아서 병합해 줄 건데요 이 부분은 양쪽 다 동시에 수정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주인님이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알아서 제가 해줄게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입니다 가장 빛나는 기능이에요 해봅시다 저는 Git init 매뉴얼머지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 그리고 샵 타이틀 그리고 여기에는 컨텐트 샵 타이틀 컨텐트 컨트롤 아일파벳 자, x git addwork.txt git commit-m work1 그리고 git check out auto까지 했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git branch auto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git log git 자, 보시는 것처럼 auto와 master가 둘 다 예, work1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스터에서는 마스터에서 중간 여길 마스터라고 제가 썼어요 컨트롤 아파벳 x, y, 엔터 git commit-am work2 masterwork2 이렇게 했고요 git check out auto로 가서 그래서 work.txt에서 이번에는 auto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수정했다고 쳐봐요 컨트롤 알파벳 x, y, 엔터 git addwork.txt commit-m 또 뭐죠? auto work2 엔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이 master로 auto의 내용을 병합해서 새로운 commit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step1 master branch로 간다 step2 master branch에서 merge 명령을 통해서 auto를 당겨온다 git check out master 됐죠? 그러면 master branch로 갔습니다 그리고 git merge auto 라고 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complete 가 납니다 예 그리고 work.txt를 병합하는 것에 실패했다 자동으로 merge 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fix complex 즉 충돌을 해결한 다음에 그 결과를 commit하십시오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떤 상태가 됐는지 볼까요? git status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boss modified 양쪽 다 수정됐고 예 충돌이 났다는 뜻이에요 work.txt가 자, 그러면 우리 work.txt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거는 공부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있게 보입니다 보시죠 여기 있는 master와 o2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구분자예요 이 위쪽은 이 구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은 head 즉 o2 즉 o2 브랜치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o2 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동으로 합치는 것을 못하니까 주인님이 딱 이것만큼은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어? 마스터 마스터가 맞으면 마스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우면 되고요 o2가 맞으면 o2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우면 되는데 저는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터 o2를 둘 다 여기에 표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컴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제공한 이런 내용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Ctrl 알파벳 x y 엔터 그리고 git add work.txt 를 하시면 git 내가 이 충돌을 해결했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git status 하면 modified work.txt 가 되죠 그럼 commit 마이너스 m 하지 마시고 그냥 commit 까지만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음 나와요 자동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서 work.txt 를 충돌이 났었고 그걸 해결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Ctrl 알파벳 x 를 누르고 로그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생겼어요 새로운 버전이 그리고 이 버전은 o2의 최신 브랜치와 master의 이전 브랜치인 이 버전을 공통의 부모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또 우리한테 보여주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master master o2 이 두 개가 동시에 수정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깃의 정말 환상적인 기능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깃이 우리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지식이 없다면 이게 불친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친절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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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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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